안녕 친구들 유라 산타가 간다 친구들 유라가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이만큼 준비했어요 내가 올 한 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럼 댓글로 적어주세요 유라가 댓글을 보고 선물을 나눠줄거에요 그리고 유라를 직접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착한 일을 적은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중에 유라가 골라서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럼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안녕